스탈리쉬하고 무슨 자유무치데도 보고 따라 힘내요. 평점을 한 친구랍니다. 에어컨은 어딘지? 저 이렇게 기대고 해도 돼요? 약간 갑자기 되게 압박이 왔어요. 눈이 하나 둘 셋 네 개 안녕하세요. 15년 차 패션 모델 김석희입니다. 주변에서 유튜버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저도 되게 약간 매력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서 소통을 해보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패션이랑 고민들도 좀 들어보고 패션을 소통하고 싶어요. 한국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유튜브 채널? 패션은 잘 안 보고 먹봐 왜 고파 요즘 자주 쓰는 말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너무 녹티맞아 저 지금이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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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하는 말 중에 지게라는 말 지게라는 말이야 너무 아저씨 같은데 그때 썼던 말 또 뭐 있지 우리? 열라 이런 건 아니잖아 열라 짬뽕나 이런 건 아니잖아 지게랑 뭐가 달라 지게랑 뭐가 달라 MBTI MBTI도 잘 몰라 사실 제 MBTI는 알아요. 딱 한 번 해봤어 ISFP 약간 다 반반이에요 완전히 인 줄 알아요 약간 겪다 보면 아닌 거 알걸? 제가 MBTI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 봐 MBTI 모르는 것부터가 내 세대가 있다고 옛날 사람 찍고 거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 다행히 우리 PD님은 옛날 사람 아닌 걸로 저희는 해외 활동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알까 근데 내가 해외 활동 한 거 일단 샤넬 쇼는 정말 스케일이 완전 커요 그랑 빨래에서 진짜 엄청난 스케일로 하는데 그 쇼는 항상 너무 기대가 됐고 가장 떨렸던 쇼는 유럽을 나가서 프라라 쇼를 했는데 그때 굽이 이만했어요 앞에 쪼리로 되어 있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떨면서 가는 심정인데 저는 막 스커트가 조금 골반을 이렇게 해야 되는 워킹 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는 런웨이가 그렇게 지켰어요 가진 패션 아이템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저는 근데 프라라다? 프라라다에서 환불로 보내주신 거였는데 이거랑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되게 편하게 갑자기 되게 가방 자랑하는 애 같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 사실은 오오오오 귀엽죠? 사부작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만들려 기억이 안 나요 originated 옷방으로 파시다 그게 옛날사람이다 shear 그 제가 아끼는 그 옷이 뭐냐면요 오 이게 투피스 Whilst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샀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어떤.. 별로예요? 근데 옛날 아크네거든요. 되게 반푸들려서.. 뒤에 왜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뭐.. 그게 막 그냥 기계인.. 의도한 줄 알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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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 옛날에는 약간 딱..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딱.. 이 정도.. 뭐 입을까요? 약간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면은 이런 탑도 생각했고요. 그럼 이렇게 입어도 되겠고요. 탑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 봐주세요. 이런 느낌은 괜찮고요. 따라라라라란 대체 안주룩 느낌이에요. 왜 눈치를 못 보여요? 아 내가 아닌데? 안주룩 아닌데? 이럴까봐. 안 꾸일 때. 꾸 말고 꾸. 이게 안 꾸라고요? 이거 꾸민 거예요? 꾸민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이 치마를 입었을 때. 느낌 이렇게.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내 운동.. 양을 하시려면. 나 너무 꽂혀 입은 느낌 안 나?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쓴 느낌 나? anche 꾸! няANTE 다른 걸 신었어! 오~! 우와, 양파! 아니, 다른 걸 신었어! 뭐 신었어? 너가 간지! 아니, 왜냐면 이거 할 거면 치마는 조금 빡쎄서 안 되는 거 같아 와우 오우 이렇게 현타온다 이억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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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렇게 잘 읽어 이렇게 하면 계속 시작하는 거야? 응 현타온다 시작합니다라고 해야 되나? 자축 자축합니다 자 성희의 성희연차 유튜브 개국을 자축합니다 짜자잔 장갑 껴어야지 언니들이 너무 흔쾌히 다 당연하지 도와줄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편이세요? 언니 진짜 편하게 해주신 거 활동 시작할 때는 진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식사 시간 되면 도시락도 갖다 주고 외국도 갖다 주고 언니 형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제 선후배가 진짜 싫냈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언니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좀 제가 더 다가가기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언니 옆에서 비교되겠다 안녕 언니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 아니 근데 난 너무 풀네 자꾸 언니 보는 거야 지금 너무 아니야 괜찮아 이게 매력이야 이거 되게 심사식 스코에서 입고 온 거예요 언니 만난다고 아 그래? 왜? 예뻐 너 늘 근데 옷 잘 입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갑자기 성희는 한없이 밝고 맑고 밝고 맑고 원 오브 카인드 때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쇼하고 할 때는 몰랐었는데 서로의 이런 개성이네 이런 거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되게 그중에서도 되게 맑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속이 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아 피부가 어 피부가 어 피부가 십몇 년을 봤는데 똑같아 그때 좀 더 센 느낌이었다 어어어 머리도 너 지금 좀 잘랐네 너 한동안 진짜 새까만 머리 물돈고에 끼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너 똥 묻지 않니 내가 물어봤다고 시험에 조금 평가를 내주신다면 제가요? 감히 내가 뭐라고 다 각자 집에 있는 아이템인데 조합을 잘한다고 하나 할까? 그래서 성희가 어머 되게 잘 입었다 싶으면 나도 다 있어 이런 운동복이랑 특히 나일로라 하고 이것저것 잘 섞어서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나일로라에 연락해서 성희가 입은 이것도 어 내가 이거 좀 보냈어요 그런 쪽도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모델도 보고 따라 입는 약간 그런 스타일 아이콘이랄까 응 너 밥 사라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재밌었던 거? 웃다 이게 뭐 맞아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다 정말 창피해서 거의 몇 시즌 지춘희 선생님 쇼를 같이 하는데 지춘희 선생님이 골프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너희 골프 치니? 하셔서 어 저는 쳐요 그러니까 성희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랑 나가자 전화를 바로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회원제 골프장에 우리 둘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완전 처음이었던 거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쳐요 말도 안 되게 와 나랑은 온다는 소리 못했다 싶을 정도 골프공이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고 골프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공이 뒤로 가 뒤로 가 여기 숲이 있어요 다 없어져 다 성희가 지나갈 때마다 땅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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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다시 다시 이러고 뒤에서 캐디님은 그거 다시 약간 핸제이 갈 그랬다 다시 다시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 그 이후로 한 번 더 유튜브 제목 들으셨어요? 성 성희한 차 성희한 차라며 어떤 것 같은데 성희한 차 어떤 것 같은데 너다워 너다워 뭘 해도 성희 안 차겠지 모델 김성희의 보증을 써준다는 의미 사인을 보증 1%만 뭐야 이거? 너무 본격적인데? N년차 모델 협력 콘텐츠 보증 와 진짜 제가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맛집 사인 느낌 잘 먹어봐요 언니 그냥 해가게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딱 봐도 이현이잖아 딱 봐도 이현이잖아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 나와주세요 오늘 나온 거 아니야? 빨리 니가 제일 세 맞죠 네 오늘 잘하는 거 제가 모델로부터 피곤한 스타일인가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그 마음에 안 들어 X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요 저도 잘 모델이 하나도 그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